소시오패스 교조 구분법 소시오패스 교조 구분법이요? 일단 소시오패스라는게 남을 착취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소시오패스 교주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착취해서 제 지배하에 두는 걸 즐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적 정보를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저한테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우매해야 저를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어리석게 만들 거예요 제가 술을 써서 저만 저만 견성한 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견성 안 주고 저만 혼자 견성해서 갖고 있어도 소시오패스고 여러분들한테 견성을 남발하되 저는 더 높은 차원의 신이다 이렇게 나오면 사기꾼이겠죠 항상 이거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거냐를 분명히 합니다 옆에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착취해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진짜 약자를 대할 때 말 함부로 하고 짓밟고 하면 소시오패스죠 이게 소시오패스 교주까지도 안 가고 그냥 소시오패스들이 그래요 소시오패스의 기본적 성향이 종교에서 드러나면요 그거 이번에도 또 잡혔잖아요 목사 구원받으려면 나랑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해서 성폭행하고 절대 자기를 따르는 팔로우들이 깨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무지목매해지길 원하지 저희는 반대로 하죠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제 공덕이 커져요 죽었는데 제가 하늘나라 가서 몇 명이나 견성시켰어요 저는 그게 제 공덕이라고 보고 보살 몇 명이나 뽑아냈어요 저는 그걸 즐기는 거고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런 거에 재미없어요 남을 얼마나 벗겨 먹느냐 현실에서 여기에 관심 있지 참나를 찾은 분이면 참나를 찾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참나를 만나는데 소시오패스들은 참나를 만나도 자기 욕망의 구현수단으로 참나 하나님을 활용합니다 애고가 더 강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내 뜻의 하나님도 맞춰라라는 입장으로 나가는 그런 참나 각성자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런 존재들이 소시오패스 교주가 되니까 우리 교주님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한테 왜 당할까요 일반인들이 더 선량해서 당하죠 선량한 것까지 악용하는 존재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기본적인 선량함이 있으니까 남들도 그러려니 하고 접근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마음까지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들은 쓸 수 있는 패가 많고 일반인들은 차마 못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거는요 하늘이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을 통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너네 그 정도 알량한 양심으로는 소시오패스한테 당한다 이 악인들한테 당한다 더 거듭나서 진정한 선인이 되어라 하고 소시오패스들을 이왕에 있는 소시오패스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소시오패스가 나와라 이렇게는 아니지만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소시오패스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탐진치만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탐진치를 갖고 양심을 가졌다면 누구는 양심 따를 거고 군자, 보살, 사도 누구는 탐진치만 따르고 소시오패스 나머지는요 어중간한 한 80%가 있겠죠 그 80%한테 소시오패스를 보면서 너네 빨리 보살 쪽에 붙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잘 못 알아 먹고 소시오패스들은 양심은 약하고 소시오패스는 강력한 욕망 충족을 보장해주고 소시오패스는 인간의 욕심을 잘하니까 바로 걸어와요 너한테 엄청난 이득을 줄게 그러면 일반인이 미약한 양심 선량하긴 하지만 미약한 양심과 또 욕망, 강한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 욕망 충족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때 그거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보살들 아니고는요 소시오패스한테 당합니다 웬만해서 당하죠 자기가 피보기 전까지는요 잘 몰라요 막연히 좋은 사람이려니 생각한단 말이죠